펌 순순 픽셀 유닛 메이커의 프라이트 제작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포토샵을 통해서 바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깔아 놓은 상태이구요 바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푸트 샘플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자체가 보시면은 윗부분까지 데이터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면 애니메이션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은 만드시지 마시고 윗부분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옷 부분입니다 옷 부분의 경우에는 각 파트 부분이 바디랑 레프트 라이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미러 그러니까 반대로 좌우반정이 될 수 있도록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디와 양쪽 팔의 데이터와 같이 있는 하나의 스프라이트 이미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스펀에서는 옷과 갑옷의 경우는 이 멀티플 스프라이트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머셋의 경우인데요 아머셋도 옷과 유사하게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 가운데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참조하셔야 될 것은 기본적인 셋들은 어깨를 기준으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치를 잘 파악하셔서 스프라이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머의 경우도 동일하게 멀티플 스프라이트로 제작할 수 있도록 바디와 왼팔 오른팔의 아이템들을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수염 오브젝트입니다 수염 오브젝트의 경우는 외곽선이 존재하지 않고 완전 흰색과 약간 회색으로 음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헤어 아이템의 경우도 음영이 존재하는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외곽선이 존재합니다 이 얼굴과 이어지는 부분에는 외곽선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에는 검은색 외곽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헬멧입니다 헬멧도 역시 똑같이 얼굴과 이어지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검은색 외곽선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퍼맨 시스템상 헤어와 헬멧이 동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방패라든지 아니면 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를 적당히 맞추셔서 포인트는 유니티에서 세팅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셔서 디자인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들어간 아이템들은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미리 작업을 한 다음에 뒤에 배치해서 작업을 해보면서 아이템들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펀 유료 사용자분들에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PSD 형태의 프리셋을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꼭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손쉽게 구성해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참조하셔서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스프라이트 추가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